영화 올빼미, 그리고 드라마 그의 우리는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뮤지컬 몬테팔레스토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김성철 배우입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아유, 자동으로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좋습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손석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손석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형은 물론 네, чес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